고춧가루 깻국지가 추가됐나 봐 겨울이나 김장하고 나서 놓쳐봤지 생굴이 나오면 손님들 맛좀 봐야 되겠다 허다 먹었다 하나 늘고 나는 손님들 예측이 많잖아 네 맞아요 꽃게는 비싸지 못해주더라도 바깥이라도 좀 해줘야겠다 달력이 벌써 나왔네 뭐? 달려 나 갖다 주더라고 누가 허허허허 좀 더 중요해서 하나 더 부담스러워 이제 눈을 중독으로 물을 좀 더 줄어 물을 입고